코코넛 페릭스티어 월프 진성훈 선수 2차 아아 정코넛 광주 보이스칩 리스쿠리어 선수 2차 킥! 킥! 레디! 화이트! 야 봐봐 하나 나게 깔고 올거야 라이프 좋다 아이 라이프만 있는거야 아껴 올거야 아껴 오세요 예예예예예예예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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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엘 아 havoc 무엇인가구 그저 또 두둑 그리지 그냥 너무 그저 그저 이거 좀 반성하셨습니다. 이번 경기에는 2라운드 21초 파치에 대한 TKO 코스로 진상훈 선수의 승리입니다.